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련반 2기 기초반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기초반 강의는 우리 다락방 훈련 교재 중에 평신도가 읽어야 할 전도훈련 교재라는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책으로 훈련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연초부터 우리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현장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모든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현문현답이라는 또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교재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아실 것은 이 다락방 현장 교재는 어떤 이론적이고 또 지식적인 강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직접 응답을 받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성이 강한 그런 교재고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올해 우리 원단의 말씀 나중 영광의 비전이 또 라스트 천과 또 70인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번 기초반 훈련을 통해서 현장의 축복을 회복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도 따라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라스트 천의 주역으로 또 70인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서밋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인은 예레미야나 선제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강 말씀의 제목은 서론과 전개 바로 이 교제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기초를 갖추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전도인의 생활 배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인의 생활 배경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백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백은 무엇인가 백그라운드 우리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발판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10가지 발판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하여 지역보고마 가문보고마 2, 3, 7보고마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러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모든 문제사건 환란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성량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갑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 써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강단 말씀만 따라가면 완벽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는 내 자신이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이루시죠 영혼구원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처한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지입니다 바로 내가 있는 가정, 지역, 직장, 학교가 다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사람 눈치 볼 거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우리는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밤이 오면 더 일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에 정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홉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 내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구원해야 되는 불신자들도 그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금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금전파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보금화는 2, 3, 7보금화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이 전도자의 대열에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 여러분이 다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하시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있는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세계 인구 중에서 나에게 유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직장에 이 지역에 이 가문에 나를 잊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자체가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 계획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제 내가 속한 교회 바로 우리 예원교회죠 우리 예원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선교라는 이 환상 속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이제 지역보고마와 그리고 237보고마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 폭포수 같은 이 원색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복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예원교회 분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교회 이런 강단 또 이런 단임 목사님 또 이런 우리 성도인들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 이전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전도 이전의 문제점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는 왜 전도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전도해야 되죠 다른 이유가 아니죠 뭐 복받기 위해서 뭐 잘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기가 뭡니까 나 같은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nothing의 인생 완전 죄인이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 갑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너무 좋으니까 나누고 싶죠 그게 뭡니까 당연성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 다음 복음의 동기가 뭡니까 지금 현장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바로 이 현장의 영적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게 뭡니까 필연성 그리고 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절대성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동기가 발라야 방법이 바르게 나옵니다 동기가 내 동기면 방법도 내 방법이 나오죠 그런데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동기이기 때문에 방법도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제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뭘 막 열심히 해서 그리고 막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예비하신 작정된 자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된 자와 내가 만나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성령축만해야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작정된 자로 인도하시겠죠 붙이시겠죠 제가 며칠 전에 장례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장례 또 캠프를 저도 인도해봤지만 이번 이런 장례 캠프는 저도 처음 겪었습니다 제가 장례 조문 캠프를 조문 예배 인도하러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장례식장에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팀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한 시간 늦은 거예요 한 시간 늦게 와서 그냥 막 밀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제 저하고 우리 성도인들은 기다렸다가 장례식장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 유가족 분들이 하나도 참석을 안 했는데 또 불신자들이 있는데 참석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성도인들하고 딱 들어가니까 그 불신자 유가족 분들이 전부 다 앉아서 다 앉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또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붙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 이전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후 관리입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장에서 한 영혼을 영접시켰다 그러면 영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영혼을 현장에서 다락방을 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다락방을 했으면 이 성도가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화 그런데 교회 잘 나온다고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온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 성도를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 속으로 인도해서 이 성도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제자화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새가족 뭐 4주반 5주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기초반 또 성경반 이런 훈련들 있잖아요 또 본부훈련 이런 훈련들로 또 예배로 현장으로 지역 모임으로 계속해서 인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전도자의 삶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따라가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고 강단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게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위처럼 날로 번성케 하시고 또 승승장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버리는 자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뭔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 내가 헛된 걸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서 내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늘 복음과 그리고 전도에 유익되는 쪽으로 이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성경 9절이 뭐죠 갈라디아 2장 10절 이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제 완전 정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현장 전도에 올인하길 원합니다 복음과 전도에 올인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명 놓쳐 막 육신적인 거 따라가 막 내가 육이 살려고 그래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 내 육신적인 거 내 문제 다 맡기고 하나님 따라가면 산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가 굉장히 심했죠 간질병 과 비슷한 병이 있었죠 하나님께 세 번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은 자기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칼비는 어떻습니까 몸에 무슨 23가지 병이 있었다고 하죠 종합병원 그런데 그 병이 전혀 낫지 않았어요 자기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우리 정말 증인되시는 단임 목사님 우리 단임 목사님이 아들이 청각장애 판정받고 그 몇 년을 교회에 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리 아들 정주원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에서 또 237 성교하는 시대적인 농인 목사님으로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병이 안 낫지만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로 또 칼빈이 기독교강요 그리고 많은 추석을 쓰는 시대적인 신학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완전 사명의 전도에 방향 맞춰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을 다 발판 삼고 최고의 정말 영원의 인생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이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론이잖아요 그 본론 때문에 이제 서로는 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하고 모든 사람을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수용하고 그렇죠 다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십니까 극의력이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너무 불쌍하다 마귀 자녀니까 그렇지 복음 없으니까 그렇지 사단에게 속으니까 그렇지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본론 여기서 이제 영혼구원하고요 영혼구원하고 이 속에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서는 겸손하면서 담대의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으시면 되냐 이제 뱀처럼 지혜롭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뭐 이런 데서 뭐 막 그냥 뭐 갑자기 뭐 다짜고짜 예수는 그리스도 막 뭐 띠둘러고 그렇죠 막 확성기 같다 그게 아니라 조용하게 내가 그 현장에서 나의 20살을 누리는 것입니다 직장 또 학교 또 저 가정 현장에서 그러면 흑암이 꺾이죠 그러면서 우리 직장인 분들은 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가정 주부면 내가 가정 살림을 최고로 잘하고 그러면서 조용히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깨끗한 보금으로 파고들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냐 파송된 자입니다 파송된 자란 말은 이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보배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윗처럼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배경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현장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현장 가셔서 무엇을 자랑하실 겁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별로 응답받은 게 없어가지고요 나는 아직도 늘 아픈데요 너무 경제적 어려운데요 내 자녀 문제 해결 안 됐는데요 여러분 현장 가셔가지고 육신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뭐 응답을 크게 받았으면 이렇게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증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병난 증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부자되고 돈 번 증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자식 문제 해결된 증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병든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영원히 멸망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같은 연약한 부족한 죄인이 구원받은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장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이 너무 천국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 집을 생각할 때 이렇게 집이 있으면 지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초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밑에 기초 기초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양쪽에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누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모든 헌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금 구장 23자리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동기 야망 이런 계획들은 다 버리고 이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쩌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 주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이제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 나가시면 되냐면 이제 강단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만 받으시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둥이죠 기둥 성령 인도만 받으면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받으면 되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가서란 말은 현장을 말하죠 그리고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는 갑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너희는 가서는 뭐예요 현장 이제 학교 직장 가정 그렇죠 가서 뭐하는 거예요 제자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전에서 영접운동하고 그 속에서 제자 찾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제 세례를 주고 교회화 교회화시키고 가르칩니다 이제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줍니다 전도자의 삶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초신자가 이제 지키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을 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가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롭게 너희는이 돼요 그 세 가족이 이제 훈련 받고 현장에서 제자로 세워진다 이 말이죠 전도자로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족이 너희는이 되죠 그러면 세 가족이 가서 제자삼고 교회화시키고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죠 또 다른 사람 전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전도된 사람이 또 이렇게 되고 이것이 뺑뺑뺑뺑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지역보고마 2, 3, 7보고마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그림 1번이고요 2번에 보시면 이어서 2번에 보시면 전도 대상자를 이제 조금 분류해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불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 없는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불신자는 이제 보금을 거부했거나 들어본 적이 없고 확신 없는 자는 듣긴 들었는데 흔들흔들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에게는 정확한 보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해주고 영접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훈련받도록 예배 속으로 인도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의 특징은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순수한 갈급함일 수도 있지만 자기 체질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의 영적 문제 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 충성된 자는 올바른 보금의 전도의 동기를 갖도록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열심이 아니라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뭐 다른 동기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치유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는 순수하게 보금을 더 듣길 원해요 그럼 이런 사명자는 올바른 언약과 또 사명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훈련 속으로 예배와 훈련 속으로 잘 또 인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으로 이제 인도해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 전도자 자신의 내적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살아나고 또 부서가 살아나고 뭐 지교회가 살아나고 그 현장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전도자 보금을 전하는 전도자 자신이 내 내적으로 영적 부흥이 되어줘야 돼요 성령 천만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배 온전한 현장 예배 승리하시고 지속적인 훈련 그 속에서 이제 나의 20살을 정말 가장 행복하게 누리실 때 이제는 교회 24 현장 24 이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또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미션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우리 기초반 강의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쉽게 아주 가볍게 적용할 수 있는 작은 미션들을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 나는 미션 싫어 이런 분들은 강의만 그냥 쭉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아 나는 미션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 첫 강 1강의 미션은 뭐냐면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 삼 오직 외치면서 일어나기 이거입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제 딱 일어나셔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삼 오직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작은 변화가 내 안에 정말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또 현장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다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초반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를 통하여서 먼저 나 자신이 내 내면에 영적 부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24 가장 행복한 예배의 축복 정말 기도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중 영광의 썸이시오 전도 제자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채소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맘에 일어난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의 축복